원시지는 지금 집삼타인 라이큐 내가 뭐라 했어 말이 안 통해 그리 말하고선 내게 안겨와 떨리던 손은 땀이 멈춰져 널 그냥 내버려 주진 않을 거야 갑자기 나를 내려내 차가운 표정이라던 날 믿진 못하겠다면 말도 안 되는 핑계대 소리쳐 말은 없네 넌 늘 왜 어린 애처럼 못들돼 내가 딱 두 분 많았더라면 네가 딱 두 분 어렵더라면 왜 너를 갖지도 못해 왜 안되는 건 집에 안 보낼 거면 어쩔래 사만 탈도 해도 높은 기준을 신고 있어도 내가 네 허리를 감싸면 쏙 들어오는 게 정말 어떡할래 내가 좀 살만하다면 두 번역이 탄성되면 예 뭐야 형만 잘 돌아 나 위는 상관없어 너의 맘데도 안 돼도 조바심랠 필요는 없어 그냥 네 모습이 있는 그대도 아무도 뭐대로 어려스러우려 입에 필요한 톡씨도 어울리지 않으면 죽어맵씨도 널 직전하지 나는 너를 안 보내고 안 돼붓고 야 저든 나는 차가운 표정에 따라 날 잃지 못하겠다며 말도 안 돼 늦게 돼 나도 모르게 소리쳐 말을 버렸네 넌 왜 어린 애처럼 보는데 내가 딱 두 분 많았더라면 네가 딱 두 분 어렵더라면 왜 너를 갖지도 못해 왜 안 되는 건 집에 안 보낼 거면 어쩔래 내가 두 분 3구 컨택 6격 투수 건져냈습니다 빙글 돌고 1루에 아웃카운트를 정리합니다 6격 내놓습니다 센터쪽 빠지는 타구를 건져냈습니다 베이스 밟고 1루까지 1매더블 플레이 기다리고 있었던 구본혁의 수비 3구째 밀었습니다 직선타 3루수 구본혁 느린 그림으로 봐도 굉장히 빠져났어요 시비가 엇갈리게 2차게 넘어갔으면 뭐 2차게 2차게 4차게 그렸을 때 4차게 1차게 4차게 4차게 5차게 4차게 5차게 품에서 끝없는 밤을 걷자